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네 식사 안아주셨을때? 네 아침 먹고 프리트 맛은 일찍게 맛있네 맛있네요 아이고 네 학송동 네 학송동입니다 네 맛은 좋겠습니다 네 옆에 로이 바지가 이렇게 잘생겼습니까? 네 오 맛있네 아 오늘 세 번째 모르거든요 오 세 번째 모르고 네 그 젓갈 하나 네 네 네 네 삼촌 1인분에서 5,000원 고등어도 5,000원 고등어도 5,000원 백원님, 백원님 색깔이 바뀌었나요? 제가 보는 색깔이 있었으니까 네, 이건 마을입니다, 마을 여전히 바로 Water 먼저 갈게요 고춧가루 아 저러 가셨나요? 오늘 맛상 돌방에서 혼자 살고 예 대구 언제 가시나요? 대구는 조만간에 한번 가야겠다 통계에 어디 계세요? 매구에 계신데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한국산 아 추보라님 아니면 이제 예 저거씨가 호시대로 나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 밥물은 밥명ических 숙가루 아, 이거만 생긴 거는 말고 좀 안 돼 아, 근데 밤에는 그냥 막 죽을 줄 아는 거 아니야 응, 그거만 생긴다 소주에 담겨서 소주에 담겨서 소주에 담겨서 소주에 담겨서 고등어 살 밟아서 싸움 졌어 주세요 내일 알겠습니다 이거 파우먼 잘한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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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확인해주세요 물은 셀프인가요? 네 아 네 네 추보로님 말씀 나왔던 마흔산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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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밥은 그냥 들고 가. 아, okay. 네, 호랑님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소기 먹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좋아하십니까? 네, 호랑님. 맞고 온 거. 맞고 온 거 싫어하면 먹는 거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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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수 다 잘ico 어 거모형님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누구요? 거모형님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대공이 출세했네 예 거짓게 예 네, 어떻게 우연치 않게 어머님, 취사하십니까?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진짜 도모 형한테 뒷통수 막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. 언제요? 선생님, 배 선생님. 아, 실제로 배 선생님? 예. 아, 우리 선생님 고맙습니다. 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. 예. 아, 저는 여권 씨랑 먹는 것만 옆에서 봐도 배고 있습니다. 예. 너무 잘 튀겨가지고 맛있게. 예. 여권 씨, 식사 좀 하시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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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너무 맛있게 잘드시는 것 같습니다. 예. 밥은 무한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밥은 여기에 밥솥이 있어서 그냥 계속 먹어도 먹어도 감사합니다. 말도말도 고구맨이 그렇죠? 네 네 우리 선생님 고생 많으신다. 선생님 네 네 저는 저는 여기 천 몇 백 명이 거의 풀밥으로 되어있는 분이 여기 자판을 보는 게 익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빨리 넘어가버리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버리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버리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버리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저도 헷갈리네요 아 저도 다 보고 이제 유튜브도 봐주니까 그러니까 다 드셨나요? 네 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네 혹시 여포시 방송 보셨나요? 네 아 그러면 이게 뭔지 아시겠네요? 이거 드십시오 식사하시고 식사하시고 아니 드시면 됩니다 예 5,000원입니다 예 뭐 어떻게 뭐 가능하십니까?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수고하세요 아 아 수고하세요 아 출발 가위 고맙虽 헐 아 고맙虽 네 고맙虽 에이윱 어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